이번 강좌는 이전 시간에 했던 모바일 이벤트 관련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제는 4번 예제를 진행을 하고 있구요. 스타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jQuery underbar 모바일 underbar 이벤트 4.html 문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공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기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 터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터치 스타트 그리고 터치 무브 터치 엔드로 되어 있구요. 이전 시간에 완료됐던 내용들은 저희가 터치 스타트와 터치 엔드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작에 따른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예제에는 터치 무브로 동작 변화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구요. 자 PREBX로 저희가 초기값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는 보리 위치에 변경된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큐먼트에다가 작성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터치 스타트 자 그 다음에 터치 무브 터치 무브 이벤트로 작성을 하구요. 자 오리지널 이벤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구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초기값을 얻는 방법들은 PREBX 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EVT 안쪽에 PREBX 변수로 지정합니다. PREBX 정보로 이렇게 초점에 따른 터치 스타트 값을 얻게 됐구요. 자 이전 강좌를 참고해 보시면 오리지널 이벤트 객체의 터치스 0번 클라이언트 X를 통해서 저희가 이전 자표를 얻을 수가 있었구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자표를 얻고자 할 때 이 부분은 지역변수로 제작을 했죠. 이 부분은 지역변수로 제작을 했죠. 자 이전 자표는 PREBX 그 다음에 현지 자표는 클라이언트 X 자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첫 점 자표 넥스트 엑스 넥스트 엑스 넥스트 엑스가 여러가지가 없네요. 넥스트 엑스 지금 터치스 0번 아 EVT 맞는데요. 클라이언트 X 맞구요. 터치스 첫 점은 PREBX 그 다음에 넥스트 엑스가 지금처럼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구요. 넥스트 엑스는 동기관으로 매번 얻어지게 되겠죠. 터치 모브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기관으로 계속 얻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구요. 자 여기에 관련된 동작을 이전 값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처리했던 방식들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자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거죠. PREBX 넥스트 엑스를 비교해서 자 두 개의 if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PREBX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왼쪽 스와이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 스와이프구요. 그럼 이제 어마운트는 어마운트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7 빼주게 됐구요. 자 이전 강좌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 스와이프 동작이 될 거구요. 자 그 다음에 자 엘즈식을 작성해 보면 그러면은 자 이게 오른쪽 스와이프가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스와이프 어마운트는 어마운트는 어마운트 플러스 100 이렇게 해서 오른쪽 스와이프 형식으로 만들어지구요. 여기에 따른 볼의 움직임을 추가해 놓는 거죠. 그래서 볼의 움직임을 추가해 놓으시면 CSS 자 레프트는 어마운트만큼 이렇게 이동되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의 좌표가 이동되는 그런 구현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볼이 오른쪽으로 확 가버리죠. 자 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값들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넥스트엑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자 PREBX 비교점은 한 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마무리되는 지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실 때는 자 비교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두 개 지점을 비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관련된 동작을 한 번만 구현할 수 있게 저희가 무빙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뭔가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자 동작을 저희가 완료한 다음에 볼의 움직임 움직임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다음 움직임을 실행하는 거죠. 자 이걸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리턴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빙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자 무빙이라는 것이 추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턴을 시켜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무빙을 들어가자마자 이제 추르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한 번만 동작되게 되는 그런 로직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빙이 펄스라고 하게 되면 무빙을 추르로 만들고요. 리턴을 시켜준 다음에 무빙을 추르로 만드니까 다음 동작은 안 되는 거죠. 자 이 동작은 저희가 지금처럼 무브해 줘야겠죠. 자 무브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넥스트엑스라는 이런 로그는 한 번만 출력이 될 거예요. 하게 되면 한 번만 출력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리턴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언제 동작이 이제 다시 재실행이 되어야 되냐면 이때는 지금 볼 같은 경우에는 CSS를 한번 볼게요. CSS를 보시면 트랜지션으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체크하는 방법은 볼의 트랜지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 같은 경우에는 온 이벤트 방식으로 트랜지션 엔드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완료되면 이벤트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제이커리에서 이런 CSS적인 부분과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동작이 완료되면 다시 무빙을 초기화시켜주는 거죠. 초기화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동작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보통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좌표가 반대로 자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지금 왼쪽으로 스와이프가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스와이프가 되면 공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법으로 동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스와이프 기능을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이커리 모바일에서는 스와이프 레프트나 스와이프 라이트 같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구현을 한 번 해보시면 제이커리 모바일을 추가해놓고 사용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제이커리에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벤트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예제를 한 번 볼게요. 자 5번 예제도 이제 공을 움직이는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충실한 이벤트를 구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5번 스타트 스타트 파일 구현을 한 번 해볼게요. 자 5번 과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과정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공을 움직이는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을 익히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자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배웠던 그런 터치 스타트 터치 모브를 이용한 이런 터치 이벤트를 한 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동일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 4번 예제에서 구현해도 동일한가요? 자 4번 예제에서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4번 예제 있죠? 자 움직임이 만들어졌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코드식을 좀 생성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4번 예제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수업 받으셨던 그런 내용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변수를 하나 추가할 텐데요. 자 변수 하나 추가할 때 이전에 만들었던 4번 예제 공이 움직였던 예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질 텐데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간단한 API를 하나 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해볼게요. 자 제작할 때는 일단은 지금 디렉션이란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자의 변수가 되고요. 자 디렉션이란 변수는 지금 배너가 움직이는 지금 볼이 움직이는 볼이라고 할 수 있죠. 볼의 움직임 관련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변수들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 left right top bottom 이러면서 해당하는 값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left right top bottom 이런 디렉션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영역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컨테이너에 지정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컨테이너에 다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제 그 영역 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영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터치 스타트 이벤트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지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prebx 변수였었는데 이 변수는 지금 x다운이라고 할게요. x다운 변수를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x다운 변수는 자 시작 위치 자 시작 위치 위치에 x 좌표 변수입니다. x좌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시작 위치에 x좌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다운 자 시작 위치에 y좌표 변수를 이렇게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했던 방법들처럼 초계좌표를 저희는 x다운이란 변수로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두 개좌표를 비교할 거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y다운 y다운은 똑같은 방법으로 클라이 언트 y 이렇게 해서 두 개좌표를 얻어내는 거죠. 자 시작좌표를 지금처럼 컨테이너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두 개좌표를 비교해 보시면 x다운과 y다운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PREBX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의 내용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지금 아까전에 만들었던 코드식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컨테이너라는 건 여기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전에 도큐먼트는 여기도 지정이 됐지만 지금 여기만 지정이 됩니다. 그죠. 자 공이 있는 부분만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터치 이벤트는 지금처럼의 실제 컨테이너에 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터치 모브 이벤트 한번 살려볼게요. 자 이전엔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일단 위에서 터치 스타트에 있던 주석은 제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벤트 기체 구현하는 건 무빙 펄스 만드는 건 동일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해당하는 값들을 얻어주는데요. 지금 값들을 얻어낼 때 다음 값을 얻을 때는요. 일단은 자 마지막 동작할 때 어떤 지점들 그 지점들을 저희가 그 지역변수로 얻을게요. 그래서 x업이라는 자표를 얻었고요. x업이라는 자표는 지금 클라이언트 x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요. 자 이거는 이동 시에 x자표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동 위치에 x 좌표 변수입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동 위치에 x자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업 y업 y무브가 좋겠네요. 그죠? y무브 하게 되면 y값 이렇게 해서 얻어냈고요. 그러면 이동 위치에 y 좌표 변수 입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x좌표 변수와 y좌표 변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개의 어떤 값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x디프란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다운 마이너스 x무브라는 값으로 비교했고요. 자 이 변수 값은 자 이렇게 시작 시작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위치와 그 다음에 이동 위치의 차이 변수가 되는 거죠. 자 x디프란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y디프 y다운 똑같이 마이너스 y무브 시작 위치와 이동 위치의 차이 변수 입니다. 두 가지의 값을 비교하는 거죠. x디프 그 다음에 y디프 이렇게 해서 얻어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콘솔 값을 찍어볼게요. 자 콘솔 값을 찍어보시면 두 개 이제 비교자표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디프 저희가 저희가 한 번밖에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주석을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식을 비교했습니다. x디프와 y디프 두 개의 수식을 비교했고요. 아 나던 엄버가 나오네요. 컨테이너 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지정을 하게 되면 두 개의 값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두 개의 값이 비교가 되면 지금처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양수 음수의 값들이 지정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비교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비교식을 만드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일단 두 개의 식을 비교하는데 절대량이 더 큰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ass abs 를 사용해서 x디프가 더 큰 거냐 아니면 s.abs 자 y디프가 더 큰 거냐 이런 비교기준을 만드는 거죠. 자 x의 증가량이 더 큰다라는 것은 저희가 x축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x축 스와이프라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x축 스와이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는 y축 스와이프가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y축 스와이프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축 스와이프 y축 스와이프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x축 스와이프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x디프가 더 크면 지금처럼 0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 왼쪽으로 이동되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죠. 왼쪽 스와이프가 되는 거고요. 반대 방향은 이제 오른쪽 스와이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왼쪽 스와이프는 디렉션 이라는 문자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PI를 하나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디렉션은 레프트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은 라이트가 됩니다. 레프트와 라이트 스와이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기서 해당하는 값이 지금 반대의 경우에는 y축 스와이프가 되고요. 그래서 if식으로 여기서 자 y디프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전 값이 더 커야 되니까 위쪽으로 드래그하는 것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위쪽 스와이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 위쪽 스와이프 누가 되는 거죠. 위쪽 스와이프가 되면 디렉션 업이 되고요. 하나의 문자열로 이런 것들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죠. 자 api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api라고 하게 되면 상용화된 자주 사용하는 펑션문인 거죠. 디렉션은 다운이 되고요. 이렇게 업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문자열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자 console.log로 자 디렉션 값을 찍어보겠습니다. 디렉션 값을 찍어보면 이게 위아래로 이동되는지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left right 그 다음에 up down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볼을 이동했을 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동작이 될 텐데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if식을 하나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 디렉션 구조로 해서 만약에 left다 left라고 하게 되면 자 볼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번 규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amount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수식을 짰고요. 그 다음에 lgif식 왜냐하면 4가지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lgif 자 디렉션이 지금처럼 right가 되면 amount는 100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 볼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볼은 amount만큼 움직이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볼은 움직일 때 트랜지션 거는 거는 똑같고요. 자 여기서의 moving 값 moving 값은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한 번만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moving true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볼이 움직인 이후에는 트랜지션 end 구문에서는 moving pulse가 돼서 구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자 볼은 다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볼이 움직이는 걸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움직일 때 보통 여기에다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고요. 지금 컨테인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굴리시면 볼은 이렇게 드래그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자 보통 저희가 이제 뒤에다가 뭔가 색상을 칠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백그라운드를 깔아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갈라 트랜스퍼런트 깔았다고 하겠습니다. 트랜스퍼런트를 깔게 되면 자 그러면 조건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게 지금 영역이 그죠 여기에 아 그래도 요건이 없는 걸로 되네요. 그죠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로 이제 스와이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컨텐츠가 꽉 차있게 되죠. 스와이프하는 도형들은 꽉 차있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볼이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요건은 뭐가 되냐면 저희가 이걸 토대로 해서 간단한 API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PI 펑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PI 펑션은 저희가 외부에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펑션 자 스와이프 API 라는 형식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일단은 드론 이벤트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XT 그 다음에 YD 값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만들어 놔서 일단은 지금 내부 변수는 Move Direction Move Direction 자 이건 이제 문자를 얻는 그런 디렉션 여기서는 저희가 만들었던 건 디렉션이란 변수 있죠? 이걸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일단 내부 변수로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이 값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X Move 그쵸 Y Move 그 다음에 XDip YDip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건 동일하게 이렇게 취하고 있죠? 그래서 MESABS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것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쓸게요. 자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만들었던 변수인 MoveDirection 변수를 여기다가 리턴할게요. 자 MoveDirection 이란 변수로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자 리턴 값으로 얻어지는 내용들은 지금처럼 자 리턴 값은 MoveDirection 이란 이런 변수를 호출하는 걸로 이런 API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벤트 기체가 들어오고요. 그죠? 이벤트 기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XD XD 좌표는 이제 이전에 했던 터치 스타트 X좌표가 되고요. 여기는 터치 스타트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API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EVT EVT 변수는 자 터치 스타트 그 다음에 터치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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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객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D XD 내용은 터치 스타트 X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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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은 터치 스타트 Y좌표가 되는 거죠. 터치 스타트 Y좌표가 됩니다. EVT XD YD 이런 값들로 얻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API를 사용한 함수를 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 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터치 스타트는 별로 변하는 게 없고요. 그죠? 여기서는 자 디렉션이란 변수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PI를 사용할 거기 때문이죠. X다운 Y다운 그 다음에 어마운트 무빙 이거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얻어지는 내용들은 동일하고요. 터치 모브시에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죠. 터치 모브시에 얻어지게 되면 자 API를 호출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디렉션이란 변수가 있네요. 그죠? 디렉션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요거는 이제 치환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요건 잘못 설명드렸죠? 자 다섯 개면서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런 수식을 자 한 번에 이제 첨부해주는 걸로 할게요. 이 수식 없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있는 요런 디렉스 수식 있죠? 이 수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스와이프 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 지금 이제 강좌가 진행되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엑스다운 변수 있고요. 와이다운 어마운트 그 다음에 무빙 디렉션 변수가 있습니다. 디렉션 변수는 실제로 사용되는 변수고 그 다음에 치환되는 변수는 디렉션에 자 모브 디렉션이란 변수로 치환이 되고 있죠. 자 카운터에다가 스타트 온 그 터치 스타트 됐을 때는 엑스다운 와이다운 변수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터치 모브 했을 때 그런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석 처리를 해놨고요. 자 여기에 볼 온 트랜션 엔드 이벤트는 저희가 무빙 펄스 그 다음에 스와이프 API라는 이런 함수를 호출했죠. 자 따라서 여기서 스와이프 API라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자 디렉션 디렉션 디렉션은 함수 호출 API로 볼 수 있습니다. 스와이프 API 함수 호출하고요. 그 다음 이벤트 객체는 EVT 였고요. 그죠. EVT는 미리 만들어 놔야겠네요. EVT는 여기에 있는 2. 오리지널 이벤트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놨고요. 이 이벤트 여기 첨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다운 X다운은 터치 스타트 때 얻어진 X좌표 그 다음에 Y다운 이렇게 얻게 되면 자 리턴되는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솔.로그로 저희가 디렉션 변수를 확인해 볼게요. 디렉션 자 물론 저희가 모빙 펄스를 만들게 되면 모빙 추를 만들게 되면 한 번밖에 동작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모빙 추르는 주석 처리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터치 스타트 자 라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업 다운 이렇게 얻어진 걸 알 수 있죠. API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라이트 레프트 업 다운 이란 변수로 얻어지게 됐고요. 자 이렇게 얻어진 변수를 가지고 저희는 동작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그 경우는 똑같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 경우는 똑같고요. 자 API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디렉션 그런 변수 값이 되는 거죠. 결국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작되는 건 동일하고요. 아 이거 무빙 펄스 이거 주석 처리되면 다음처럼 움직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움직이게 이런 식의 분기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API를 사용한 방법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 강좌의 내용은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한데 바깥쪽의 내용이 보시게 되면 모바일 스와이프 API라고 돼 있죠. 이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동작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은 플러그인스 스와이프 제이에스라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간단하게 기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스와이프 제이에스라는 이런 터치 슬라이더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합격 싸움드리는 걸로 2